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베푸신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에 무슨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궁금하시다. 그 좋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하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야 갑자기 어머니가 여자야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 보고 여자야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 보고 이렇게 여자야라고 부를까?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형체로 오시는데 마리아가 도구로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면에서 천주교회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철저히 뭐예요? 마리아가 어머니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른 의견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종교들을 보면 신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신 종교에도 보면 신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태양신 종교를 보면 신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런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야, 여자야 이런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의 진정한 뜻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자야 할 때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야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집에 초청받아 왔어요. 받아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조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들 예수는 짜잔 하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뭐예요?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고 이럴 어떤 처지는 뭐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 보라는 것은 지극히 무선적이에요. 인간적인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손님들은 아직 포도주가 많은데 포도주는 모자라고 이게 참 입장이 이 집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그런 무엇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그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이 세상죄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과 포도주 만드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그 포도주 모자라는 것하고 나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뭐예요? 없는 일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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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끔 이런 데가 있어요. 자기 일대 아닌데 뭐예요? 이렇게 나서서 저 사람이 그렇던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풍기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머님 그런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서야 될 때도 아니고 제가 할 일도 아니라는 그런 잠시 잠깐 그 어머니에게 나는 나의 사명은 따로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셨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고약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엄마보고 이 여자야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읽으면 아주 고약해지죠.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 뜻을 올바로 잘 알고 읽어야 된다. 상관이 있나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이다. 자 이 말은 자기의 때가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일을 나타낼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 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낫을 때가 뭐예요? 아닌데 낫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조치를 하려고 못 시키거든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나는 빠지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 여자가 눈치가 빠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치 없이 자꾸 이렇게 자꾸 나서는 거를 뭐 없다 그러죠. 싹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결례라는 게 뭐냐면 이 결자가 청결 이라는 결자입니다. 래는 뭐냐 예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결 예식 터키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 가서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서 알라신한테 절하고 그러는 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사원으로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결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런 결례를 하기 위하여 청결 하기 위하여 항아리라고 보면 돌항아리 돌항아리가 여섯 개가 이런 돌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받아놓고 씻는 거예요. 그때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요새는 보니까 저기 이스탄불 가보니까 다 수도 물이더라고요.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하인들이 다 그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채우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돌항아리에 있는 방금 물을 부었잖아요. 그걸 떠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연회장이라는 것은 혼인잔치 연회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연회장은 물로 거기에 포도주가 돼 있어. 포도주가 돼 있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냥 포도주가 부족해서 난감했는데 포도주가 새로 포도주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연회장은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대충 혼인 잔치를 할 때 사람마다 먼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다. 대충 그런데 연회장은 신랑한테 좀 놀란 거야. 왜? 그 포도주 맛을 보니까 첫 번째 포도주 맛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이 좋은 거를 나중에 내냐 좋은 거를 처음에 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의미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 는 그게 좋은 거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 진짜 좋네 그러면서 마시면 금방 취할 거 아니에요. 금방 취해서 헬렐레 되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와도 모르지 모르고 마실 텐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다. 연회장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포도주를 처음부터 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같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경 말씀이 아주 대가리 없는 포도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성경 말씀들 그 구약 성경이죠. 그게 왜 맞대가리가 없는 포도주가 되어 있다고요? 그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다 조건적으로 오해하니까 맞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겨울 뿐이지. 그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새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새 포도주를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물이 끝내주는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내주는 포도주가 됐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 멋있게 취하는 거야. 행복하고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이런 힘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업하거나 할 때 술을 마셔야 되잖아. 그래서 술을 마시면 꼬장꼬장하던 사람도 어떻게 돼? 제가 양보하자 이래가지고 술 깨고 나면 그 말 괜히 했네. 이래서 서로서로 그런데 술 먹고 한 얘기라고 취소할 수도 없고 이미 약속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일이 굴러가게 되니까요. 자 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술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어머니의 말대로 모자라니까 포도주를 더 만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이유는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성경말씀 성경말씀 물인데 그 성경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동안 다 조건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어 맞다. 이 말입니다. 맞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너무너무나 맛있는 말씀으로 만드셨다 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아주 조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대가리 없이 해놓은 것을 예수님은 다시 맛있는 말씀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 생명을 주셔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바리세인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이란 사람들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하지 않으며 너희들은 신학을 연구해 성경을 연구해 박사학을 서로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상 너희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 주고 했었지만 사실상 그 말씀의 진수는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대단한 걸 알고 신학적 연구를 해서 발견했다 그러고 새로운 학설이다 그러고 하지만 그거는 나하고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즉 무조건적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에 보내신 자 그에 보내신 자는 그에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곧 뭐요? 예수 즉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뭐요? 아는 거야. 그걸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지를 안 안 안 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너희가 너희 바래신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요? 상고하거니 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대로 하면 너희에게는 영생도 뭐요?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로 생각해라. 성경에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뭘 주기 위하여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은 자꾸 성경을 뭘로 만들어 뭐요? 어떤 도덕적 뭐요? 규범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부터 성경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 성경은 목적이 뭐다?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잘 연구를 하라. 상고하고 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경 연구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이제 내가 왔으니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성경이 존재하는데 이제부터 영생을 받는다. 성경이 생명책이다. 라는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뭐에요? 성경은 어디를 보나 나 얘기를 하고 있다. 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뭐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러면 확 안 벽혀요. 물을 보기만 하면 무턱대고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에요? 원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고 그런데 영생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안 받는 사람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세요. 자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 예비 아니한테는 주고 의비니한테는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뭐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예비니, 의비니한테 다 뭐에요? 후원을 영생을 줬다고 그 증거가 뭐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증거에요. 그것만 쳐다보면 예수님은 절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 평양에 있는 정은이한테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은이도 믿지는 않고 의비니하고 예비니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은이가 영생을 못 받은 이유는 줘도 뭐에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서 즉 믿지를 뭐에요?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나한테 오면 된다. 나한테 뭐에요? 오기를 내게 오기를 뭐에요? 원하지 아니한 결과가 결국은 영생을 잃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도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물은 그거는 뭐에요? 형편없는 포도주였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포도주는 진짜 끝내주는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배우면 즉 내가 만들어준 포도주를 마시면 너희는 기쁨과 감사에 넘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너희들의 병도 나고 최고의 포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뭐에요? 두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런 이 얘기는 이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정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표적을 영어로 하면 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것은 이런 싸인을 보여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 싸인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인판 싸인판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싸인판 그래서 여기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하면 싸인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서울 백키로 이게 이제 싸인판 그래서 그 싸인 성경에서 표적 표적 이라는 것은 그런 싸인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이런 일이다 라는 것 그 싸인을 보여주신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예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 중풍 그렇죠? 혈루병 다 배웠습니다. 그 환자들은 왜 그렇게 환자가 되었다? 저는 하나님 벌받았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벌받아? 죄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마비시켜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반순불수를 만들고 문둥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손가락이 썩어 썩어 문드러지고 여기 막 상처가 나고 참 고약한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 포도주는 진짜 맛있어 없어. 마시기 힘들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포도주를 나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꾸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사 먹지 말라 이런 말로 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술 먹는 거 나쁘니까 술 먹지 말라 이런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구식 가르침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가 술이 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류병 환자 뭐 이런 병을 다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하면 안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님을 가만 보니까 얘가 아주 못됐구나 내가 벌을 줘야지 그래서 당뇨병을 앓게 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것은 사단이 아주 이것저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섭섭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이 나를 조정해 가지고 앓게 내놓고서는 사단이 뭐라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병 줬다고 라고 자꾸 속이 그것이 나쁜 포도 주라 그것에 취하지 말라 취했다는 말은 속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뭐예요? 말라 빨리 술 취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그 문둥병자들을 그냥 고쳐줘 뭐 하라 그러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 물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천원에 들어갔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명이야 10명 예수를 만나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문둥병이 없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당기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멀리 멀리 서서 커므로 그동안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예요? 절하기도 하고 저를 고쳐주려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적극성이 별로 뭐예요? 없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불쌍히 여기어 달라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동안 인간 종교 지도자들은 문둥병 환자들을 극혈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많은 놈들이니까 이렇게 벌받는 게 당연하지 뭐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 가면 병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병신들이 왜 많은 거예요? 애들도 박스 안에 넣어서 켜가지고 일부러 뭐예요? 병신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구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글하는 병신들이 절대 인도 사람한테는 구글 안 해요 왜? 인도 사람은 끔찍도 안 해요 외국인 그 도시가 문바이에 옛날 이름으로 봄베이죠 봄베이는 영국이 세운 아주 멋있는 도시예요 집도 멋있고 그런데 거짓들 하고 요즘 인도가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안 해요 극혈히 여기지 않아요 왜? 죄가 많았어요 전쟁에 죄가 많았어요 아주 나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곧 예수는 그들을 흥혈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 10명의 문동 환자들이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문동병 환자들이 우리를 극혈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 이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왜? 자기들 자신들도 자기들이 극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문동병 환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자기들은 뭐예요? 가치가 없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다라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사회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문동병 환자 자신이 아 저 예수는 아는 분은 뭐예요? 자기들을 극혈히 역시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 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소문이 자자해 그 문동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세상에 온 세상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애쓰는 분은 예수라는 분은 한 분밖에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동병 간다 선생님이요 우리를 극혈히 여기소서 아군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자식들 왜 멀리 떨어져서 그래? 낳고 싶으면 바로 이리로 오라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오시고 가르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회개했어요? 회개 요구했어요? 구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몽땅 다 주신다 문제는 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과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뭐예요? 아닌가? 잘 받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런 사람 나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몽땅 안 낳게 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조사심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다 착하게 돼서 나중에 끝에 가서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 따져가지고 이상구 이 자식이 과연 뭐예요?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품성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도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됐나 안 됐나를 뭐예요? 조사하겠다는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을 조사심판이라는 그런 엉터리 가르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참 심각한 오류예요 성경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단하고 상관없으신 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실상 생각도 지금까지 기존 생각도 그런 조사심판적인 조건적 사고 방식에 엉매어 뭐예요? 있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거구나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 뭐예요? 아닌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묵은 맛대가리 없는 포도주가 뭐예요? 맛있는 놀라운 포도주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는 뭐예요? 몽땅 다고 와! 구원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문둥병자 중에도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뜻대로 정말 살 것이냐 아니냐는 거기에 자기들의 뭐예요? 그래서 주신 구원을 계속 받아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지켜갈 것이냐 아! 헬렐레 나는 낫다라고 갈 것이야 그거는 그 개인의 뭐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따지고 그런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마셔더랬습니다 아시겠죠? 헌 포도주에 취해 있다가 새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맨 처음에 베푸신 그 표정으로 자기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마셔서 여러분이 기뻐지고 평화로워지고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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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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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